삐뽀 별님 별님 저 민수예요 우리 내일 소풍 가요 좋겠는걸? 민수는 친구 맞니? 얘 아주 많아요 나랑 똑같네 민수야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하늘을 쳐다봐 어 이게 뭐지요? 저 별에 저기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아 아 아 안 먹는데 왜? 이거 지가 집었어 미안해 볼까? 얘 운이야 이거 봐봐 이게 뭐지? 원숭이 누난 잘 알지? 짜잔 미안해 원삼이는 장난꾸러기 아기 원숭이에요 이 함정에 누가 빠질까? 원삼이지 지야 으악 함정이다 원삼이지 지야 풀썽 씩씩 기다려 이야 걸렸다 걸렸어 그런데 아기돼지 어머 쿵 어머 거참 진흙투성이가 되었겠군 누구야 여기 구덩이로 판게 풀썽 아 그러고 보니 바로 나였구나 그런데 아직 아기돼지가 다가왔어요 어머 진흙투성이가 되었네 미안해 뭐라고 원삼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돼지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기돼지는 망시가 곱구나 응응 그렇지 나도 아기돼지처럼 여우야 아까는 함정을 파서 미안해 꼬박 미안해 꼬박 어? 뭐가 놀랐어요 토끼야 전에는 발을 밟아서 미안해 수미맛에 미안해 으 야호 야호야 어제 내 간식을 몰래 먹어치워서 미안해 I'm sorry 미안해 뭐라고요 곰돌아 함정을 파고 그게 좀 그림책을 잃어버려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야 어? 어? 개구리야 개인이 날리를 망가뜨려서 아기돼지야 너구리야 내가 잡은 나비를 놓쳐버려서 지순아 빌려준 큰형을 부러뜨려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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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미우쳤어요 원삼이가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그렇구나 좋았어 모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부터 원삼이와 친구들은 함께 즐겁게 놔대요 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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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응원에 대해 훌륭시지 못한 사람을 죽여서 어깨에 대해 따뜻한 사람은 이해하시지 못한 사람은 믿고 혹은 이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